나의 때 이마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은 나랑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날 탕도란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속기지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며 손해라도 원해요 야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연재를 해달라고 말해요 나 이미 오랫던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장윤정 씨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그렇게 웨이브가 안 되면 어떡해 웨이브가 안 된다고 말해요 웨이브와이브 옆으로 웨이브 옆으로 웨이브 옆으로 애인이 없다는 거 맞죠 혹시 숨겨 놓은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대의 말은 행여있다 해도 양보니 싫어 그대는 그게 맘에 들어 여짜만한 듯한 그 모습에 사실은 어머니에게나 맘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당돌 안 가요 술 한잔 사라져실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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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봐요 우리 마음을 숨기지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서 나라도 오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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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의 여자 구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 된 그대의 여자 알고 싶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